오늘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언론 인터뷰에 나선 황우여 국민의힘 신임 비상대책위원장, 윤석열 정부 들어서만 여섯 번째 여당 대표이자 네 번째 여당 비대위원장이 된 황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보수 정체성 강화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. 황 위원장은 인터뷰에서도 보수 가치를 분명히 해야 중도층의 지지도 받을 수 있다며 이 같은 방침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확고하게 보수 정당을 보수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정당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설명을 듣던 진행자가 총선 참패 원인 중 하나가 보수 정체성이 흔들려서였다고 보냐고 묻자 황 위원장은 그런 부분도 있다며 보수 분녀를 패인으로 꼽았습니다. 그럼 혹시 위원장님 보시기에 당이 총선에서 참패한 원인 중에 하나가 보수 정체성을 확고해야지 못했기 때문에 총선에서 참패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? 그 부분도 있다고 봐요. 왜냐하면 보수가 분열되는 양성을 보였거든요. 보수가 결집하고 결집된 힘으로 중도나 진보 쪽에 있는 국민들도 우리를 지지하도록 설득해야 되는데 우리 자체가 흔들리면서 외연 확장을 한다면서 진보 쪽 인사를 영입한다든지 한 적이 있다며 그러면 보수층이 굉장히 당황하거나 분산되는 일이 일어난다고 주장한 겁니다. 다만 황 위원장은 이 같은 발언이 전임자인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절 김경률 비대위원 등을 영입한 것을 의미한 거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. 뒤이어 출연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황 위원장의 처방에 대해 답답함을 내비쳤습니다. 유 전 의원은 총선 참패 원인은 보수 분열이 아니라 오히려 보수 결집 때문이었다며 이런 식의 처방이면 앞으로의 선거도 해보나마나 필패라고 비판했습니다. 아까 제가 라디오 들으면서 답답했는 게 국민들께서 느끼는 거나 또 제가 생각하는 어떤 해법하고는 너무나 좀 동떨어진 말씀 하셔가지고 보수 결집 이거는 과잉이었어요 이번에. 우리가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의 마음을 못 잡아서 진선 거지 보수가 결집을 안 해서 졌느냐. 그 다음에 일부 아주 극우적인 유튜버들이나 아주 극우적인 보수 인사들이 말하는 그런 보수의 가치 만약 당이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 앞으로 선거는 대선이든 총선이든 저는 해보나마나 필패라고 생각합니다.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이 2년간 잘못할 동안 당은 대체 뭘 했냐며 대통령이 변하지 않으면 당이라도 변해야 망해가는 보수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정부는 지원을 받은 회장이 중심으로 선거지만 조선선을 가지고 있습니다. 정부는 안전을 management에 따라서 양해하러 가요. 정부는 안전을 만들고 있습니다.